초록빛 채소의 왕 시금치가 당신의 뇌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 엽산, 루테인과 같은 풍부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 일찍부터 건강의 비밀무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비타민 K와 엽산은 뇌의 인지 기능을 촉진하고 노화로 인한 인지 장애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 혈액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어 레시피로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시금치 샐러드를 추가해보세요. 식단이 풍부해지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금치의 이 놀라운 건강 효과 잊지 마세요. 지인들에게 정보 공유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